야 그리고 야 했으면 항상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박수 했어 잘했어 야 가방매 가자 가방매 저희는 한 춤 한 30분 추고 또 이동합니다 목적지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박랑경입니다 손잡으세요 앞으로 가세요 야 재밌었어 야 근데 니들은 왜 이렇게 귀여우니까 서로서로 가르쳐라 랜다 야 우회전 우회전하세요 식당을 찾아 봅시다 우회전 일단 배고프니까 식당을 찾아봅시다 춤썼으니까 더 배고플 것 같아요 아이들 보니깐 또 장난감 보니깐 인형보니깐 눈이 초록초록 합니다 안됩니다 한국 못갖고 갑니다 다 짐 됩니다 어 잠시 끊고 야 니들 만두집이 더 좋지? 만두가서 국수하고 만두하고 먹자 야 죽이 더 났니? 국수가 더 났니? 국수야 아 그래 죽은 별로였어? 네 아 국수가 더 나? 네 아 국수가 더 나? 오케이 어 양이 많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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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만약에 거기 문 닫았으면 여기 와서 먹을까? 네 뭐 옥수수 팔도 여기도 뭐 도로도로 말 어 그 중국집이 아 저거 뭐야 야 지금 시계 있는 사람 아니야 휴대폰 봐봐 몇시 됐나 어 7시 58분이요 아 그래? 그럼 30분 있으면 문 여는데 일단 가보자 어 차옥킹도 열었나? 선생님 알려드릴건데 저희 아침땀 안먹었어요 선생님도요? 그래 여기 문 닫았으면 일찍 끝날까봐요 어 뭐 열었나? 아 여기 차옥킹은 열었네 거기 문 닫았으면 차옥킹 오면 돼 야 먹을 데가 없겠니? 그쵸? 먹을 데는 많지? 야 니들 안 힘드니? 어 저기 한다 중국무술 그치? 저기 중국무술 한다 야 밥 먹고 중국무술 가볼래 안 가볼래? 응 밥 먹으면 끝내지 않을거야? 아 그러면 지금 가라고? 아니 아 근데 여기가 여기가 맛도 있고 좋은데 8시 반에 문 연다고 내가 들었던 것 같거든 일단 가보자 아 잠깐만 선생님은 저기 해거든 물 없어 누굴? 물 없어 누굴? 나 있어 야 이럴때는 물을 항상 갖고 나와야되는거야 가게도 없는데 야 건너자 얘들아 건너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로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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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걸 여기서 우리 대충 먹고 선생님이 이따 좋은 데 데리고 갈까?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여기서 먹고 선생님이 공원에서 좀 늘다가 진짜 좋은 데 데리고 왔대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뭐 먹을 수 있는 데를 찾아보자 여기서 먹자, 죽 같은 거 같아 야, 애들 잘 데리고 와 애들 잘 데리고 와 사람들 다 뭐 먹어? 죽 먹자 죽 잠깐만 아, 이거 야, 우리 이거 죽 먹자 여기서 간단하게 이거 죽 이거 이름이 뭔가 물어봐봐 물어봐봐, 이름이 야, 이름이 뭔가 물어봐봐 여기, 여기 사람 어 어 어, 숙 익스큐지매 예스 숙 식스 식스 뭐, 식스 야, 이거 저기 뭐야 이거 좀 들고 있어, 봐봐 계란 엑 야, 종이 아 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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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이요. 괜찮아요?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선생님, 자리 잡을까요? 기다려야 된다. 자리 가서 앉아. 기다려야 된다. 얘들아, 우리 총합체가 6명이지. 얘들아, 거기 잡아 딱 6명. 내가 한쪽에 들어갈게. 네. 네. 방법도 감사해요. 우리 의자 있어요? 네. 네. 어머, 어머. 아니, 이거 선생님 꺾어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하려고. 예. 좋아요, 구독, 꿍 눌러주세요. 네.